내추럴 앤도텍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체입니다. 내추럴 앤도텍은 2021년 9월 8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6.17% 상승한 만 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대비 약 112.8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8일 11,05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9월 9일 5,0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9월 8일 1,12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9월 7일 4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내추럴 앤도텍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12.8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1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2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8,322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8월 10일 가장 많은 주를 매도하였고, 2021년 9월 6일 가장 많은 8,32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5%에서 약 0%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9월 8일 약 3.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월 22일 약 0%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32억 4,717만원이며, 2016년 65억 대비 약 102.0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3억 1,591만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93억 대비 약 96.6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38%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9억 9,718만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131억 대비 약 77.2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2.63%입니다. 내추럴 앤도텍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04.58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25.9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03.16%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87배, 코스다 평균은 15.93배,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평균은 마이너스 27.4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9.81배이며, 지난 2016년 7.23배에 비해 약 174.1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82배, 코스다 평균은 4.82배,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평균은 13.16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5.9%, ROE는 마이너스 18.94%입니다. 내추럴 앤도텍의 시가총액은 3,134억 4,51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75위, 코스닥 종목 기준 334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기준 28위입니다. 매출액은 132억 4,71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6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78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기준 1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억 1,59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98위, 코스닥 종목 기준 956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기준 10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9억 9,71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63위, 코스닥 종목 기준 958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기준 10위입니다. 지난 8년간 내추럴 엔도텍은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2월 3일부터 2015년 8월 4일까지 하락 추세, 2015년 8월 4일부터 2015년 11월 4일까지 하락 추세, 2015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4월의 1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의 마이너스 19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5월 4일까지 하는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3월 4일까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하신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5월 4일까지 하신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